헐! 치얼스! 마감은 어떡하지? 아이씨. 아, 집 질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복덩이가 아닌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GV60과 함께합니다. 외관에서 역동적인 우아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녀석과 함께할 차박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럼 빨리 짐 싣고 출발해봐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한당 들키고요. 네. 맛있겠다. 어제 비가 왔는데 갑자기 엄청 춥거든요. 빨리 도킹해서 안에서 쉬어요. 여러분, 준이도 같이 왔어요. 준이,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준아, 이모 이거 해야 되는데? Martha trying to has a rush 바람이 진짜 엄청 불어. 헐 헐 이거 어떡해 혼이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 진짜 무섭게 분다 진짜 이런 바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아니 텐트 닫히니까 바람 지금 안 부는 거 실화야?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넓어 그치 짐도 다 실려서 왔잖아 이것만 위에 매트 깔고 자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세팅 끝났어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준이가 추울까봐 지금 목도리도 해 입히고 담요로도 덮고 아 그리고 오늘은 와인 마실 건데 이 와인은 제네시스 프리빌리지로 받은 거거든요 GV60을 구매했을 때의 프리빌리지 특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홈 충전기, 공동주택 충전 솔루션, 충전 크레딧 그리고 제가 선택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이렇듯 제네시스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구독을 제안하는데요 저는 오늘 캠핑장에서 뉴비와 주니와 함께 먹고 보려고 왓차와 이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캠핑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날씨가 정말 정말 춥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빨리 와인 한잔하면서 왓차봐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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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이 무서워서 아 열어봐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합시다 다시 다시 자 다시 다시 우리 뉴비 와인 좀 자주 사줘야겠어요 와인을 이렇게 받았으면 난 맥주인 줄 알았잖아 야 그러지 말자 다시 할게요 다시 자 뭘 다시야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쓴다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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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네요 와인 처음 사져놓고 진짜 축배를 들어라 흔들지 말고 아이 신나와 주문이 자 준아 준이 올거야 준이도 짠 치얼스 치얼스 음 야 되게 맛있어 너무 달지도 않고 좋지 아유 완전 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아 진짜? 어? 우리 이거 구리랑 먹으면 되겠다 아 괜찮지 우선 너 파수꾼 봤어? 빨리 앉아 재밌겠다 뭐 하나 사야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사야될 것 같은데요 뭐 뭐? 저 저렇게 뭐 하하하하 내가 평상시에 TV같은 걸 잘 안 봐가지고 아이 빨리 앉아 집중에서 보면 다 똑같아 없는 양편에 짠 짠 나 이거 되게 보고 싶었거든 슬프네요 근데 저거 제네시스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메뉴는 모듬 조개탕과 굴전 그리고 굴참입니다 요리를 한꺼번에 세 개를 하려니까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러분 아우 그래도 이런게 또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저 굴전할 때 쪽파 같이 넣으려고 쪽파 챙겨왔는데 그중에 몇 가닥을 여기 조개탕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이거 조금 더 이제 끓으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파전부터 합시다 아 바쁘네 아 바쁠 때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짠 저 돌아가고 싶네요 안돼요 사실 여러분 뉴비 오늘 퇴근박 시킨 거거든요 이거 제가 어젯밤에 다 까온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내일 굴밥을 먹어야 돼서 좀 남겨놔야 되는데 에이 몰라 이거 굴향밥 아닌가 이거는 완전 맛있겠다 Pont 저기 달래장 해가지고 왔거든 달래장 쪽 꺼내봐 안 챙겼니? 달래장을 안 챙겨왔어요, 여러분. 달래 씻느라고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내 골밥을 그럼 뭐에다 비벼 먹어야 되지? 모질이, 모질이, 모질이. 그냥 나를 훔쳐오느라 정신이 없었구나. 진짜 나 너 데리고 오느라 엄청 머리 굴렸거든. 너를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야 될지. 미안하다. 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꼭 해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뒤집게 좀 줘봐. 뒤집게 없어요. 뒤집게 없어? 뒤집게 없어요. 뒤집게도 안 챙겼어. 그냥 나만 챙긴 거야? 그냥 같이 오자고 해. 이럴 거면 배정을 제대로 훔쳐오던가 사람이. 웬일이야. 여러분, 뉴비 그냥 오늘 준비 안 됐는데 끌고 온 거거든요. 촬영만 도와주고 집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나 뒤집게도 안 챙겼어. 나 숟가락 줘봐 그럼. 웬일이야. 뒤집어야 돼 지금. 어, 안 되겠다. 나 이거 한 번 해도 돼? 뭐요? 오오. 망하면 어떻게 해? 불 다 사장님 얼굴 날아갑다, 아이소. 아, 긴장돼. 잠깐만, 이거 내려놓고. 열정, 열정, 열정. 알았습니다. 자, 원. 투 차첨해 차첨해. 이렇게 뿌대접 할 거면 뭐 혼자 와라.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밀가루 붙여서 수술하면 돼. 왜 이런 걸 못 먹어, 생글을. 배고픈 거 매한가진데. 지금 진짜 배가 고프거든요, 여러분. 밥도 안 주고 끓인 것 같아요. 커피 한잔 사주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막걸리 준비할까요? 어? 제가 또 해창 막걸리. 여러분, 해창 막걸리 드셔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막걸리인데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다가 어? 이게 도수가 다 달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호불호는 좀 갈릴만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일반 이런 데서는 안 팔고 인터넷에서도 팔고 주류 전문에서 팔더라고. 너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맛있지? 자, 선생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진짜 걸쭉하지? 뭐예요? 미숫가루예요? 원한 캠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지. 잘 먹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 짠. 이게 진짜 처음엔 진짜 별로였거든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정말 뒷꽃도 하나도 없어. 물론 오늘 우리는 와인, 막걸리, 맥주, 소주 다 마실 거라서 내일 드 끝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마음으로 이겨내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술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 숙취도 즐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짠 짠 짠 짠 이거 파랑도 같이 먹어봐 웬일이야 파 먹잖아 그럼요 어때? 간 괜찮지? 맛있대요 여러분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 꼭 굴이랑 쪽파 넣어가지고 굴전해서 드세요 굴파전이라고 해야되나? 야 얘네도 입 벌린다 빨리 아예 해봐 아 뭐야 장난 아니야? 맛있어 놀랍게도 얘가 생그릇은 못 먹는데 이렇게 찐거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잘 먹으니까 이뻐 죽겄네 아 아 이거 나요? 어 제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얘는 소주고 얘는 막걸리야 아 이건 잘 익었다 드세요 아냐아냐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그래 이거는 진짜 이게 맛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우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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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뭐다?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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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람밤 짠 어머니한테 전화할 것 같은데 사랑해 엄마 오늘 무조건 짠 짠 짠 짠 소주 짠 와 이게 두 개가 그동안은 뭐 마트에서 사고 이래가지고 종류별로 못 샀잖아 근데 이게 되게 다양한 종류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훨씬 시원한 거 같아 이게 이거 먹어봐 짠 혹시 어 야 왼쪽 볼에 조개 또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지금 씹으면서 얘기하는 다람쥐가 뭐야 나 주던 척하고 다른 척 짠 짠 이거 우리집 아니냐? 맞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 언제야? 그게 무엇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야 이거 누가 봤어? 스물여덟 명이나 봤어? 이것 좀 보세요 살이 진짜 탱글탱글해 음 음 우린 여기 뭐하나 음 음 난 손이 없지 않치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뜨거운 거에 차가운 건 진린가봐 음 음 음 나 콧바람을 끝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진짜 꼭 해서 드세요 땡 빠바바바바밤 이렇게 얻어내고요 괜찮아요 미림 아 주기 쉬운 거 아니에요 미림 연락주세요 미림 연락주세요 짠 하이파이 빵 対照 물 물 물 물 물 소ца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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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노야 잘 잤어? 추노 저 뒤에 뭐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못생긴 거를 좋아하십니다 안 되겠네 다시 덮어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찍지마 찍지마 야 너는 뭐하는 거야 못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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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잤어 못 일어나겠어 그럼 잘 잤어요? 엄청 편한데? 너는? 선생님 잘 잤으면 난 못잤겠죠 왜? 나 코보랏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안하다 오늘 해가 왜 이렇게 예쁘게 떴어? 어디 가요? 여기 소나무가 너무 예뻐 제가 정확히 30분만 이따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분 뒤에 만나요 배고라 죽겠네 일어나서 차 안 정리하고 쌀 씻어왔거든요 먼저 밥 한 다음에 다 될 때쯤 굴 올려서 굴밥 먹으려고요 춘이 배고프지? 너무 잘 됐는데? 아쉽다 김도 좀 챙겨올 걸 그치? 냄새가 너무 좋아 달래장은 아니지만 간장이 있으니까 우선 이 정도만 먹어봐요 그럼 어제 굴전에 굴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 내일 굴밥을 먹어야 돼서 좀 남겨놔야 되는데 에이 몰라 이거 굴향밥 아닌가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굴 밥 맞아요 이랬는데도 맛있으면 진짜 그냥 무조건 캠핑빨이다 맛은 있어 음 근데 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굴 배고프지? 굴 배고프지? 굴 배고프지? 근데 진짜 맛있어 굴이 간장이랑 되게 잘 어울려 김치 하나 올려서 여러분 굴을 많이 넣으세요 진짜 맛있다 음 향이 미쳤다 아니 향은 좋지 이게 굴을 여러분 굴을 꼭 많이 넣으세요 진짜 달래장만 있었어도 김이랑 아 음 근데 진짜 순삭이야 다 먹을듯? 응 거의 맛은 있지 응? 간장 안 넣어도 되겠는데? 맛있는데? 아니 근데 간장이 조금 있어야 돼 왜냐면 밥 양에 비해서 굴 양이 적으니까 간도 조금 약해 맛있어 맛있어 밥도 잘 익었어요 응 잘했어 점점 잘하는 것 같아 맛있어 굴 양이 미쳤다 음 다음에 여기에 된장국도 좀 끓여주시고 그러니까 달래장도 좀 가져오시고 달래장은 진짜 아쉽다 진짜 잘 됐던데 김치도 어제 우리 밤에 다 먹어가지고 없어 응 응 맞아 어제 칼국수랑 먹어가지고 그래도 진짜 가마솥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좋네요 응 준아 여기가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여기가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와 앉아있어 앉아있어 알았어 앉아있어 귀여워 와 얼음이 좀 놔둬야 될 것 같아 엄청 얼었어 햇빛이 말려야 될 것 같아 이거 말릴 동안에 산책 가자 여기 둘레길이 되게 좋거든 준이 좀 봐 준이가 준아 산책 갈까? 어야 갈까? 어야 가자 이리와 사장님 준이가 급하게 와서 텐트네 우리 준이 싫어 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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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찍었네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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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고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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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ified 준아 저는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 주인아, 여기 눌러. 아, 눌러주는 거야? 고마워, 눌러줘서. 내려와. 그렇지.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